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이 화두로 또 대두되면서 굉장히 활동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 본인이겠죠. 윤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국도요. 해외 순방에 이번에 동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유엔총회 연설을 비롯해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이 행보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. 나토 정상회의 지난 6월에 따라 동반했었는데 그때 좀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최대한 자제하고 조용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.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번 추석 인사 동영상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.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바라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?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가 저번에 나토 순방에 따라갔을 때 당시에 어쨌건 인사기소관 부인은 민간이인데 전용기에 같이 탑승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2부속실 진짜 있어야 돼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또 나오면 될까요?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동행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관계자 얘기처럼 김건희 여사가 돋보이는 모습은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최소화할 것이고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아까 말한 민간인이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하는 일들은 이번만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단독 일정 같은 게 없으면 보좌를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 논란이 최소화될 것 같고 지난 6월하고는 좀 다른 게 이번에는 또 장례식 일정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라앉고 좀 진중하게 조용히 좀 치러지지 않을까 싶어요. 공식 행고만.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얼굴을 비춰서 국민 여론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. 사실은. 냉정하게 그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이기 때문에 더욱 김건희 여사는 존재감이 존재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.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생각을 할 것 같고요. 공식 일정 추가로 만들기에는 그렇게 한가한 일정이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. 5박 7일 일정에다가요. 유엔 총회 처음 기조연사를 하는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이.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요.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우리 한국산 전기차가 지금 보증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거 아니에요. 외교 잘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뭐 기지타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가서 해외 순방 일정이라고 단독 일정 잡아가지고 막 부각 본인 스스로가 존재감을 드러낸다. 저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. 대통령 부인이나 부부가 같이 뭐 예를 들면 만찬 일정이나 이런 데 참석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더 추가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국민 여론에 도움이 되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네. 네.